그래 혜연 그모 근데 이만큼 응? 이만큼도 펴도 돼 이만큼? 응? 이만큼도 펴도 돼? 응 그만큼도 펴도 돼 아이고 잘하네 혜연이 손이 뭐하는거야? 이거 해바라기 흙하고 있어 해바라기 흙하고 있어? 그 와서 뭐하려고? 해바라기 심으려고 해바라기 심으려고 새들이 이거 보면 안되는데 왜? 새들이 보면 이걸 따먹어 캐 먹어 그리고 새들 몰래 심어야 되는데 몰래 심을 수 있겠어? 어쨌든 여기 끝 안에 끝에 있잖아 끝에 있어? 아냐 끝에 있어 아빠 아빠 새들이 와서 볶음밥 다 먹었네 오 진짜 새들이 와서 볶음밥 다 먹었네 우리에게 남겨놨었는데 하나도 없다 아빠 이제 펴 진짜 새들이 와서 볶음밥을 깨끗하게 먹었다 와 형이 잘 펴네 그렇게 펴는 거 어디서 배웠어? 새들한테 들기면 안 되는데 여보 새는 새는 하늘 끝에 있는데 왜 들켜? 새가 하늘 끝에 있다고? 응 아빠 안해봐 안 보이잖아 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안에 끝에 있지 응 근데 새 소리는 들린다 그치? 응 그러면 끝에 안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무 끝에 있는 거 같진 않은데? 엄마 내 옷에 흙 들어갔어 흙 들어갔어 옷에? 우와 하하하. ㅎㅎㅎㅎ 이렇게 꼬. 현아 순서대로 빈 데 없이 잘 심어야 해. 응. 어디에 심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해. 현아 거기 아까 심었던 데인데. 응. 큰일 났네. 심은 데도 있고 안 심은 데도 있고 그러는 거 아냐? 심은 데는 좀 쏙 들어가 있잖아 그러지 않을까? 아빠 여기 뛰면 되다 아빠 나의 몸이 나의 코로나19로 오신다 아빠, 나의 몸이 나의 코에봐라기 아래, 아래, 아래 아래, 아래, 아래 아래, 아래, 아래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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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 알았어 여기는? 여기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냐고 안 했어 니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니야 여기 올라가 아 olha 여기 안 eating 왔다 아리 집 왔다 먹고 엄마 엄마 쇠들이 보면 안될까 이렇게? 어..쇠들이 보면 왜 안돼? 쇠들이 이거 따먹지 않아? 이거 찾아서? 쇠들이 찾아서 파먹지? 빨리 말 씹었으니까 물 끄고 물 놓고 대지 말 씹었으니까 너 내려올 수 있어? 고맙습니다 이따가 아니! 왜 안 해줘? 왜 이거 안 도왔어? 내가 저기 가서 물 좀 먹을 거야 아빠! 나 이거 물 줘도 되지? 응, 물 펴 나 물 줄게 근데 왜 이렇게 잘 보였는데? 응? 이렇게 어떻게 됐어? 어, 잘했어, 이렇게 숨는데 이렇게 됐어? 이거? 왜 이렇게? 나 따라가자 물 줬어? 물 다 줬어, 현이? 응 그래 이거 쭉쭉하게 보이지 않아? 똑똑하게? 어, 그래, 쭉쭉하게 보인다 야, 진짜 이걸로는 천재인 거 같아 현이는 이거 입이 짱이야? 어? 현아, 이거 덮어놓자, 이제 응 저녁 때면 추워지니까 너, 덮어줄게? 응 어머, 난 왼쪽 할 거야 아빠는 거기에 어, 현이는 왼쪽 할 거야? 응 그래 덮어 이쪽으로 더 가 또 끌고 가길래 어, 됐어 그리고 이제 송맹이도 눌러놔야 돼 송맹이요? 어 송맹이 아래 있는데 거, 거기 아, 저기도 저기 여기 야, 전 여기 나는 주워가지고 이제 꼭 거기서 주워야 돼? 어 여기도 주워야 돼 요기 밖에 여기밖에 안 돼 맘밤이는 여기밖에 없었어 송맹이가 거기 많아? 아, 거 여기 백 개는 넘어 백 개가 넘어? 어 여기 봐봐 너끼가 너무 이쁘 여기 봐봐 아빠 여기 봐봐 돌멩이 어 정말 많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 왜 들어갔을까? 응? 한아 미아가 왜 거기 들어갔을까? 햇빠띠 보려고 햇빠띠 보려고? 아빠 생각에는 따뜻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따뜻해 더 나가란다 응